수학의 이현수 반갑습니다. 수학 꽃길만 걷자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. 2018학년도 고락렬평가 고2 가형 후반부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. 16번부터 볼게요. 함수 fx가 ax-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걸 구해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다짜고짜 유리화하지 말고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요.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루트에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만 플러스로 바뀔 수 있죠. 그 다음에 1 무시할게요. 무한대니까.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a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게 6인가 보다. 그죠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빠져나와요? a는 양순위가 그냥 나오고요. 뒤에 거 루트 달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. 뒤에 것도 루트 이렇게 달려 있고요. x 마이너스 1 나올 거야. 그 다음에 친구들 봐봐. 이게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야 둘 다. 둘 다 양수로 빼버릴게요. 루트 ax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루트 a 그게 정리해보니까 2루트 a인데 그게 6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a가 얼마 나와요? 9 나오게 되는 거지. 선생님이 미적분 1 강의할 때는 무조건 극한을 극한스럽게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이 시험 버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해설 강의니까 시험 버전으로만 설명을 할게요. 얘는 9 확인하고 정답을 4번 체크하면 되겠지. 그죠? 공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17번 보겠습니다. 첫째 형이 3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에 대해서 수열 BN의 각항이 쭈루룩 나왔는데 일단 BN 마지막 것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BN은 로그 a1에 a2 곱하기 로그 a2에 a3 여러분 이거 한번 힌트 잡아봅시다. 로그에 로그에 a에 b에 곱하기 로그에 b에 c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면 여러분이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? 밑변의 공식이라고 하나 있지. 이거를 로그를 밑을 지수로 바꾸고 진수로 바꾸고 진수로 바꾸고 진수로 바꾼다면 약분시켜가지고 로그 a에 로그 a에 로그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정리하면 로그 a에 c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.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얘가 진수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지워질 수 있거든. 이건 야매야 야매 이게 노란색이 맞는 거예요. 여러분 이런 방법만 생각해 봅시다. 알겠죠? 생각해 보신다면 마지막에 BN에 있는 거 이거 지금 다 없어지잖아. 그치?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가지고 뭐만 남아요? 이거는 로그 a1에 am 플라스 3다. 요것만 건져와 일단. 그치? 문제 다 안 읽었지만 그러한가 봐. 근데 그 다음에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가 12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. 우리가 마지막에 요거 정리한 거 BN은 로그 a1인데 첫지항이 3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m 플라스 1에서 이 부분 aN은 첫지항이 3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는데 am 플라스 1이라면 3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얘는 로그에 3의 3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. 자 이거 다 더할 겁니다. 더하기 전에 얘를 로그 3의 3 플라스 n 내려오고 로그 3의 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. 얘는 1 플라스 n 로그 3의 r 이렇게 써놓읍시다. bn을 따라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다 더하면 이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대신에 1 플라스 k 곱하기 로그 3의 r 이렇게 빠져나오겠죠. 그게 120이랍니다. 일단 여기서 10 튀어나오고 그 다음 얘는 상수니까 로그 3의 r 튀어나왔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잖아. 이렇게 정리되겠죠. 그리고 여기는 110이니까 로그 3의 r이 2겠네요. 그래서 r이 얼마다? 9이 r 구하는 겁니까? 로그 3의 r 구하는 거네. 여기 정리하면 정답이 2가 만들어지겠죠.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어렵게 풀거나 헤맸던 친구들은 밑변한 공식을 까먹은 거지. 근데 로그가 마지막 단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2 공부한 친구들은 다 잊혀뒀던 친구들 되게 많아.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정답을 올바르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제 볼게요.